한국국토정보공사 마침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내려가지고 어린아이를 안전한 것으로 붙잡아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겨우 두 살이에요 두 살짜리? 두 살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할머니랑 나왔다가 할머니가 그만 잠깐 한눈을 싹 파는 사이에 두 살짜리 꼬마가 장난감 차를 몰고 도로로 들어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앞으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실 때 한눈을 깜박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되지? 큰일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도 무사하고 또 다른 차량 간에 사고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